Hi, this is Jane.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영어 발음, 소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영상 같이 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여정 배우님 인터뷰 너무 멋있죠? 발음을 막 굴리진 않는데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씀을 하세요. 상대방이 다 알아듣죠. 자, 그럼 영어 발음 그렇게 중요할까? 실리콘밸리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피칭 이벤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냥 가서 구경도 자주 했었어요. 어느 이벤트였는데 저를 포함한 한국 팀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막 온 두 팀. 한 팀 대표님이 영어를 발음을 굴리진 않는데 또박또박 천천히 쉬운 단어로 말씀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아재 개그도 넣으셨어요. 또 다른 팀은 영어를 막 엄청 굴리는데 문어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두 사장님들 중에 어떤 분의 말이 더 잘 들렸을까요? 첫 번째 분이셨어요. 한국에서만 통할 것 같은 개그도 치셨는데 먹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수많은 관객들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당신에게만 싼 값으로 드릴게요. 이걸 영어로 하시면서 Only for you 하시는데 관객이 다 자지러지면서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소통하는 데는 발음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해요. 원어민처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발음을 어느 정도 해야지 괜찮은 걸까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강세와 인토네이션만 잘 짚어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American You are grounded Standard British You are grounded German You are grounded Scottish You are grounded Russian You are grounded New York You're grounded It's called internal pointer variable. What is this? Internal Pointer To her They believed her statement Now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Make a message to our viewers. Mga kababayan ko Hindi po ako narito You can say in English Kasi para maintindihan din ni ano All my fellow Filipinos Now this is my side Listen, look and listen And learn I love your Chinese accent I'm like no, I don't have accent What I speak is standard Chinese accent English 각국의 영어 발음 악센트가 있지만 알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를 못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발음 때문에 곤란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또 자신감이랑 직결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뭔가를 주문하거나 뭘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계속 Huh? What did you say? Can you say that again? 이거를 몇 번 당하면 자신감이 바닥을 뚫고 하락하는 걸 느끼게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영어 할 때 너무 긴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이 아약해 되고 그래서 그나마 하던 영어도 더 안 나오게 돼요. 또 상대방이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인종차별이야? 진짜 못 알아듣는 거야? 하면서 상처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Accent Reduction 수업을 많이들 들으세요. 이게 시간당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가 아는 분들은 시간당 80불 에서 150불 까지 지불하고 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걸 한 6개월 시간당 150불을 내고 들으셨는데 그 정도 지나니까 조금 효과를 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러면 원어민들이 하는 이 Accent Reduction 수업 어떤 걸 위주로 가르치느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수업 노트를 보니까 연음 위주의 발음 교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I'm going to go to school go to go to 이거 go to 라고 안 하고 go to 라고 한다. 아니면 wait for a minute 할 때 for a for a 이런 식으로 연음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근육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원리도 가르쳐 주긴 하는데 이분들이 한국어 발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거를 와닿게 쉽게 가르쳐 주는 분들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P랑 F 헷갈리는 거 그죠? 이거 발음해 보세요. 너무 굴리다 보면 problem이 아니라 problem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F로 발음해야 되는 거를 P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Photoshop Photoshop 그렇죠. 포토샵이 아니라 Photoshop 그리고 또 LR 정말 구분해서 발음하기 어렵죠?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load load 이거는 road road 또 긴 이 와 짧은 이 이거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rich rich 이거는요? reach reach 짧은 아이 긴 아이 헷갈렸을 때 큰일 나는 단어들도 있어요. winner winner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한국어를 실컷 하다가 제가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입근육 운동을 하고 들어갑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흉한 아주 못생긴 얼굴이 될 때까지 쭉쭉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특히 E를 찌익하고 찢어집니다. 또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발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달력 면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얼핏 들었을 때는 되게 좋은 발음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하다가 영어를 했을 때 발성이 확 달라지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달라지면 코맹맹이가 됩니다. 제가 전에 발성에 대한 동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영어 전달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성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저 버릇 배우면 진짜 나중에 고치기 힘들 텐데 하는 그런 안 좋은 발성을 가진 분들을 종종 봤어요. 심지어 영어 강사분들 중에도 있는데요. 자 비교해 보세요. 너 걔 그만두는 거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she's quitting? versus Did you know she's quitting? 둘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원어민 발음에 더 가깝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비음 발성이 날 수가 있어요. 성스러운 발성으로 하지만 발음이 좀 안 좋은 분 versus 비음이 많이 섞인 그리고 말을 좀 쏟아내듯이 하는 그런 영어 둘 중에 어떤 걸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원어민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세일즈팀 메간한테 전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발성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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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Megan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I'm good oh she's asleep now right? we can talk? um she's awake oh she is? okay I'll keep this super short I'm going to say the same sentence twice and um guess what I'm saying and let me know which version is easier for you to understand so I'm going to do two versions and here's version one okay I have to act so this is really embarrassing all right here we go did you know she's quitting? okay here's version two did you know she's quitting? did you know she's quitting? did you know she's quitting? did you get it? yes um yes obviously same sentence but one of them was almost like a run-on like everything was like quick and together okay and the other one was a little bit more staccato but yeah they were did you know she's quitting? exactly okay so which one was easier for you to understand? if I'm being honest probably the second one just because it's like I said that one was more staccato it was you know what I mean it's a little bit more okay easy to break down in here as opposed to the other one kind of quick and a run-on type of thing that's it okay yeah Megan I'll let you go back and um take care of the morning poop and thank you so much I think I'm going to contact with me I think for it after that yeah yeah that's good and I'll talk to you later yes you too thank you all right bye bye 자 이렇게 실제로 원어민들도 비음이 세게 들어가면 알아듣는데 조금 힘들어합니다 영어 회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 때는 원어민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발음 교정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한국인들의 발음 특성을 아는 분과 함께 수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미국 영어 발음 38일 밀착 동행 제가 뭔가를 소개할 때는 꼭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1번 제가 직접 써보고 만족스러워야 되고요 저보다 더 잘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싸거나 무료여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두 개 기준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제공이 돼요 동영상 강의 교재 그리고 밴드 커뮤니티 동영상 강의는 보시면은 로라라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분 찐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보기 전에 여러분 이거 발음 어떻게 하세요? 골프 골프? 골프? 다양한 발음이 있겠죠? 자 이분이 가르치는 거 한번 보고 발음 한번 교정해 보세요 한국 사람한테 꼭 맞는 가이드를 해주세요 먼저 학습자의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해 보면서 들어볼게요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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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그고 쥐도 그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달라요 보세요 그는 우리말의 기억보다 훨씬 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 그 소리를 낼 때 여러분 혀의 뒷부분이 목젖에 가까운 입천장에 닿도록 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목구멍 천장 쪽에 부드러운 부분 있잖아요 혀의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이 목젖에 가까운 입천장에 닿도록 하고요 그 그 자 이렇게 하면 소리의 울림 범위가 목구멍에서 시작되는 목젖에서 명치 부분까지 커지기 때문에 우리말 기억보다는 더 깊은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아랫배에 힘이 살짝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해볼까요 이렇게 발성부터 짚어줘요 좋아요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갭 갭 자 갭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갭 우선 우리의 혀 뒷부분이 목젖에 가까운 입천장에 다 있어야 해요 갭 하면서 소리를 터트리면서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갭 이렇게 발음 교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단어들을 콕콕 찍어서 가르쳐주세요 골프 골프 올 라이 거 거 골프 이렇게 목구멍을 살짝 조인다라는 느낌 그리고 혀의 뒷부분이 일단 목젖에 가까운 부드러운 부분에 다 있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골프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나의 혀의 뒷부분이 천장의 부드러운 부분에 다 있고 나서 발음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골프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골프 따라서 골프가 아니라 골프가 되겠습니다 자 걸 할 때 L 발음이기 때문에 나의 윗니에 나의 혀끝 다 있습니다 거 골프 그리고 마지막에 F 발음까지 완벽하게 골프 골프 이해가 되셨나요 골프가 아니라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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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겠어요 골프 very good 윗그 윗그 진짜로 약간 윗 이게 들어가거든요 윗그 실제로 윗을 소리를 내느냐 아닌데 이거를 느낌을 과장되게 조금 이렇게 넣어줘야지 나중에 이게 붙어요 그래서 윗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쥐 느낌이 잘 나게 돼 있어요 골프 골프 이렇게 긴 동영상 가기가 있고요 그리고 발음만 따로 Drill and Kill 반복 훈련으로 집중 연습할 수 있게 또 짧은 클립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요 그리고 구성도 굉장히 알차요 안녕하세요 데이2 촬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밴드 커뮤니티에요 과외는 아닌데 1대1로 피드백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파트를 찍고 나서 그동안 눈팅만 하던 밴드에다가 직접 한번 제 발음을 조금 약간 왜곡해서 올려봤어요 어떤 피드백을 주시나 그래서 책 공부한 거 인증 사진이랑 그리고 발음을 밴드 앱으로 녹음해서 올렸는데요 발음을 묘하게 약간 조작해서 올렸는데 이게 원어민이 아니면 캐치하기 어려운 그런 뉘앙스를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올렸어요 어제 집중적으로 발음 연습을 했던 golf 그리고 handsome package 근데 어떻게 올렸는지 들어보세요 원래 발음 golf 조작 발음 golf handsome handsome package package golf handsome package 미묘하게 다르죠 24시간 내에 피드백을 준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있더라고요 같이 볼까요 와우 엄청나네요 제가 golf 라고 했는데 이 golf 발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타겟 발음 G는 완벽하게 발음을 했는데 하나 짚어주실 거가 O를 golf 라고 O에 가깝게 발음하신 거 이게 O와 아사이 중간 소리로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golf 가 아니라 golf golf 죠 핸섬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 발음도 이상하게 있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패키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퍼펙트한 발음 레퍼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 링크도 걸어주셨어요 golf 한번 볼까요 golf 저도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밴드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피드백 하나하나 주는 게 정말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 주신 거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네요 그런데 이분들 1대1로 공부 관련된 거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주신대요 이 정도면 1대1 과외에 가깝네요 저는 밴드 1대1 피드백 해주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38일을 공부하면 발음이 교정이 안 될 수가 없겠네요 여기 공부 캘린더에 보시면 이렇게 선물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이벤트인데요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총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달학원 스마트스토어 오픈 기념으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강료 14만 9천원으로 메인 수강기간 3개월에다가 강의 수강기간 1년을 더 준다고 해요 이거면은 과외 3번 받는 가격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티리네요 이번 기회에 발음 제대로 잡아보겠어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발음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화이팅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